네 안녕하세요 조정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사업을 하면서 많이 활용하고 있는 네이버 카페북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네이버 카페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사업을 할 때 거의 필수상으로 만들어서 멤버들한테 같이 활동을 하고 또 멤버들한테 좋은 정보도 제공을 하고 그 다음에 유료인 상품들을 판매를 하는 그런 목적으로 여러가지 비즈니스 목적으로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소셜네트워크 페이스북이나 이제 뭐 트위터 그 다음에 인스타그램 여러가지들 있겠지만은 또 네이버 카페는 또 네이버 카페북만의 카페만의 그런 성격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같이 운영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사업을 계속 이어나가시면 좋습니다. 근데 이제 네이버 카페에서는 네이버 카페북이라는 것을 제공을 해주고 있어요. 요거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으면서도 알고 있으면서도 잘 활용을 못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요 네이버 카페북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한번 강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네이버 카페북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함께 공동 집필하는 목표 그 목적으로 만들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공부를 하자 그리고 책을 쓰자 라고 이렇게 진행을 했었고 그래서 덕분에 지금 현재 IT 책 같은 경우에는 50권 이상이라고 하는데 몇 권인지 지금 현재 숫자가 모르겠습니다. 70권인지 80권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IT 기술책 같은 경우는 현재 50권 이상 정도의 책을 같이 집필을 했습니다. 물론 지금은 또 제가 출판사를 같이 운영을 하면서 또 이렇게 같이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네이버 카페북에 사용하는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네이버 카페북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검색이나 신규 멤버 그러니까 네이버 카페북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은 제가 운영하고 있는 사이트인데 몇 개의 표지가 이렇게 잘 나온 것들은 실제 책으로 나온 것들은 이렇게 표지가 있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은 것은 뭐 이렇게 진행사항이나 아니면 제가 일부 이렇게 분류를 막 시켰던 그런 사례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네이버 카페 같은 경우에는 요거가 똑같이 이제 게시판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 보시면은 이거 같이 하나씩 하나씩 이제 목록화가 되어 있고요. 그 목록에 따라서 이렇게 게시판 형태로 다 되어 있어요.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목차대로 되어 있죠.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외부에서 요 글을 검색을 했을 때 똑같이 검색이 됩니다. 검색이 되면은 이제 신규 멤버들이 이제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역할들도 활성화,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멤버들이 많이 활동을 하면은 할 만큼 여기에 대한 검색들도 많이 되는 것이고요. 자연스럽게 멤버들도 유입이 되는 그런 효과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네이버 카페 북이라는 것을 활용하지 않고 이제 뭐 노션이나 에버노트 같은 경우 저도 지금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노션이나 에버노트하고 네이버 카페하고는 또 다른 개념이죠. 그래서 노션이나 에버노트 같은 경우는 어떤 단기적인 프로젝트로 뭐 10명, 20명 모여가지고 하나의 프로젝트를 완성하면은 이제 그걸로 끝이 나겠지만은 네이버 카페 같은 경우는 계속 멤버들을 유지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몇만 명 아니면 몇십만 명 그 정도 계속 멤버들을 유지를 하면서 이 안에서 여러분들만의 그런 지식 공유 사이트들을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목적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네이버 카페들을 운영을 하면서 이 네이버 카페북이라는 것을 더 활용을 해서 더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이버 카페북들을 이제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작성하고 관리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공유를 지식을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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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